사이코패스 다이어리 공방소사 하나면 전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박성훈입니다 저는 이번에 11월에 방송되는 TVN 수목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역할은 장악한 사이코패스 서인우 역할입니다 포스터 촬영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포스터 촬영을 하다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11월 20일 첫 방송 TVN 수목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본방사소 안하면 죽여버릴거에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